탈락부터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했죠 지금? 교체, 축약, 그 다음에 이제 탈락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첨가하면 의문의 끝나는 거고 말 잘해야 돼. 우리 아들도 보고 있어. 아빠 말 빨라. 알았어. 말 천천히 할게. 자 갑니다. 탈락 끄더라. 탈락. 탈락은 일단은 의문의 개수가 플러스 1이야 제로야. 마이너스 1이죠. 탈락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의문의 개수는? 의문의 개수는? 자 공부할 준비 됐습니까?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따가 빈백지에 쓸 겁니다. 안 보고. 집중. 눈 초롱초롱. 머리 잘 돌려야 됩니다. 머리 돌려야 됩니다. 자 xy에서 all이니까 얘나 얘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인 거고.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러니까 아까 축약도 자음 축약, 모음 축약. 탈락도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 간다. 애들은 화살이 이게 자음 탈락이 아닌 줄 알아. 그냥 원래 화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활 플러스 살이 만나서 화살 됐으니 얘는 리을 탈락되고 리을은 자음이니까 자음 탈락 현상.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가끔 이거 모르는 애들 있어. 소나무는 리을 탈락이 아니야. 맞는 거예요. 원래 뭐였죠 이거? 솔방울 할 때 솔 플러스 나무에서 나갔는데 그냥 원래부터 소나무인 줄 알아 이거. 음메 소. 그 나무 아니야. 솔나무니까 리을 탈락. 이런 걸 자음 탈락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됐죠? 그 중에 리을 탈락이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체언이죠. 체언. 체언이 뭐야? 체언이? 명사, 수사, 대명사, 명대수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있습니다. 리을 탈락 중에. 이거 이거. 울다의 는이부터 뭐가 되는 거지 이거? 우는 대지요. 얘도 무슨 탈락? 리을 탈락. 그런데 얘는 뭐야? 울다니까는 체언입니까? 용원입니까? 용원이지요. 용원이 뭔데? 동사, 형용사를 용원이라고 하지. 여기 있니? 자 그러면. 자 모음 탈락 갑니다. 모음 탈락. S 플러스 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으하고 어가 박스 붙어봐.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으, 어. 으가 항상 으하고 저와요. 안 웃기니 이런 거? 으하고 도망가요 이게. 그래서 써가 됐죠. 이거 무슨 탈락이야? 으 탈락. 으 탈락이고. 으는 모음이니까 모음 탈락이다. 까지가 기본. 그러니 의문의 개수를 갈 때. 원래는 하나 둘. 얘들아. 얘네 둘의 의문의 개수 적고. 여기다 적고. 얘의 의문의 개수 적어봐. 한번. 지금 시작. 얘네 둘의 의문의 개수 한번 적으시고. 얘의 의문의 개수를 스스로 적어보세요. 의문의 개수를 스스로 적어보세요. 얘는 두 개 합쳐가지고 적는 거야. 그렇죠. 얘는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하나, 와는 하나입니다. 와. 이중 모음 하나예요. 의문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마이너스 1. 얘는 하나, 둘, 셋. 총 3개에서 하나, 둘, 두 개가 됐으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아주 쉬운 의문의 개수. 연습. 됐지? 자, 다음 갑니다. 자음 탈락 가보자. 자음 탈락하면 동음 탈락, 리을 탈락, 히을 탈락이 있다. 열다지, 열고 닫는다 했을 때 여다지가 되는 것도 리을 탈락했다. 리을 탈락, 자음 탈락. 쉬운 거죠? 됐지? 자, 이거 보자. 의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인데 음절 수는 동일하다. 이거 별표치입니다. 음절 수는 동일하다. 자, 음운과 음절은 다르죠. 음절하면 뭘 떠올려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음절하면? 소리의 덩어리.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 의문의 개수는, 자, 열다지의 의문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의문의 개수는 하나가 줄었는데, 그죠? 음절 수는 몇 개입니까? 음절 수는? 열다지, 소리의 덩어리가 세 덩어리. 여다지, 소리의 덩어리가 세 덩어리니까 음절 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는 음운이냐, 음절이냐. 우리는 항상 음운의 개수, 음운의 개수만 익숙하니까 음운의 개수인데 갑자기 너희 선생님은 트릭이야. 그러니까 내신은 선생님과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든 사기치고 트릭. 선생님한테 사기친다면 안 되겠지만 그들은 함정을 수십 년간 파왔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용어 바꿔치기를 되게 잘하는데 그거를 순진하게 들어가면 다 틀려오는 거예요. 영악해야 돼. 영악해야 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개념 용어를 정확히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용어 정리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음운의 개수와 음절수는 다른 거죠 이해 됐습니까? 대한민국 몇 음절이에요? 4음절이죠 대한민국 음운의 개수 몇 개야? 몰라, 제발 이해 됐지? 다음, 동음 탈락합니다 지금 오늘 탈락하고 있는 거야? 탈락은 쉬워요 이따가 첨가가 어렵지 간다 동음 탈락 갓난 와, 이거 봐라 야, 원래는 가난이 가난하다가 원래는 갓난이 어때 너는 왜 이렇게 갓난하니? 갓난하니? 하다가 니은니은 동음 탈락 얘도 동음 탈락 모가, 모가 냄새 향 좋지 않니? 모가, 노란색 과일 그것도 목과였어 나무 목자였으니까 근데 동음 탈락 얘도 동음 탈락입니다 이런 것도 ㄱ, ㄱ이니까 됐지? 또 이것도 있어요, 동음 탈락 가 야, 가다지, 가다 모음음에 아가 왔지 우린 뭐라고 그래, 이거를 가라고 하지 얘도 뭐라? 동음 탈락 동음 탈락 중에 자음 동음 탈락과 모음 동음 탈락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음 동음 탈락과 모음 동음 탈락 여기까지 적습니다 자, 가보자 자, 리을 탈락 갑니다 리을 탈락 84번 리을 탈락 뭐, 솔나무 얘들아,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솔나무가 소나무다 이건 합성어라고 한다 실질 솔과 나무니까 합성어가 될 때 소나무 됐다 리을 탈락 딸님 따님도 딸 플러스 님이니까 리을 탈락 자, 요거 잘 몰라 니네 부삽이 뭔지 아니? 부삽? 부삽 좀 갖고 와라 이게 뭐냐면 불삽이야 불소식의 아궁이의 불을 불에 있는 불소식의 나무 그 있잖아 그거를 퍼내는 삽을 불에 쓰인다고 해서 불삽인데 그걸 부삽이라고 그래 부삽 그러니까 애들은 부삽이다 했지만 그 부가 불에서 왔다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이 부삽도 리을 탈락인데 부삽을 주면 이건 탈락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불삽 왜 우기 바랍니다 따님은 딸림이지 따님은 아니겠잖아 이거는 소나무 부삽 이거 은근히 부삽 잘 몰라 불삽이야 해도 바느질도 리을 바늘과 질이니까 리을 탈락 다달이 저축해왔어요 달달이니까 리을 탈락 됐니? 자, 합성과 파생이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이죠 얘는 왜 파생이지? 이쪽 라인은 왜 파생이죠? 질이 뭐이기 때문에 접미사가 붙으면 파생어지요 얘도 접미사가 붙으면 파생어 나중에 합성 파생하겠지만 미리 잠깐 던지는 거예요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지금 이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건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접사가 붙으면 합성어다 파생어다 시작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다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다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다 그 다음 활용 활용이 뭐죠? 뭐의 활용이네 얘들아? 용언의 활용이죠 체언의 활용은 없어요 용언이 활용하는 겁니다 체언의 활용이란 말은 없어요 그럴 때 갈리 간이 갈다 이거 뭐니 이거? 이거 고가 아니죠? 기본형이 갈 갈이니까 이거는 뭔가 갈다죠 갈다 갈다 영어로 뭐니? 갈다 영어로 뭐니? 쉐이핑? 쉐이프? 영어 영어 잘하잖아 너희들 맞지? 그럴 때 니은이 오면 얘가 빠진다라는 거 울르니 우는 됐습니까? 이것도 리을 탈라 활용할 때 리을 탈라 활용할 때 리을 탈라 이따 이 예시 적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잠깐 적어 이럴 때 이 예시 적을 수 있겠니? 이 예시 외워버려 소나무 부삽 바느질 딸림 다다리 갈리 울른 우는 이 예시를 외워버려 자 하나 더 간다 빨간색 간다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운 시간에 얘기하는 건 고3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얘기하겠지 얘들아 그치? 간다 소미야 보자 이거 무슨 활용이래 소미 이거 무슨 활용이야 활용은 활용인데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지요 그중에 얘는 뭐라고 하냐 규칙 활용 빨간색 들었지 선생님 빨간색 들었지 일단 무조건 외워나 원래 활용에는 용언의 활용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품사론의 마지막이니까 너희들한테는 아직 한 달 뒤에 배울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리 선생님이 아까 합성어 파생어 전미사 이런 용어를 미리 던지는 거는 지금 들어놓고 그때 들을 때 또 반복하라고 지금 던지는 얘기인 거야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이 리을 탈락 활용은 생긴 건 불규칙같이 생겼지 왜 깨졌으니까 불규칙하지만 리을이 리을 만날 땐 무조건 리을이 규칙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규칙적으로 리을 떨어져 나가니까 생긴 건 불규칙 같지만 규칙 활용으로 한다 까지만 들어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적어놨지 그 다음 활용 과정에서도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합성과 파생 과정은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예외 달림은 담임이야 달림이야 달림 이때는 리을이 안 떨어지더라 안 떨어지는 거 보면 되겠지 그냥 이건 그 다음 여기 보자 별표 칩니다 살다가 살시다가 사시다 리을 탈락 알은 리을 탈락 자 요거 별표 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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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요 말이 어려워요 요 말이 우리가 내가 아는 친구야 아는 친구야 하지 우리가 앓는 친구야 안 하지 그러면 걔는 발음이 아는 이지 근데 그 발음이 아닌데 우리를 얘를 표기도 뭐라고 써 내가 아는 친구야 이렇게 쓰지 표기도 발음은 발음은 이거지 그럼 얘는 뭐야 발음이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발음이 표기에도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야 다시 한번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야 그러면 발음이 표기에 발음 안 되는 거 되게 많아 얘들아 국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이지 이거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발음이 표기에 반영됐다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장이 어려워서 너희 선생님이 이 용어를 써줘 그럴 때는 이 말인 거야 얘는 앓는이 아는 데는 건 발음이 표기에도 반영된다 얘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현상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현상 이 용어만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란다 그 다음 히어 탈락한다 히어 탈락 뭐 히어 뭐 나은 나은 이렇게 되겠죠 나은이 뭐니 이거 아이죠 아이 새끼 나은거죠 이거는 새끼 나은거죠 이거는 이때는 표기에 반영됐어 안 됐어 우리가 애기 새끼 나은 할 때 이렇게 쓰니 이렇게 쓰니 이때 이렇게 쓰지 그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됐다 안 됐다 얘는 안 된 예시 발음이 표기에 반영 일단 히어 탈락은 맞고 히어 탈락은 맞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좋은 뭐야 히어 탈락 너 히어 탈락 싫어도 히어 탈락에 리을이 넘어간 연철 됐니 쉽지 자 여기 보자 히어 축약과 조심한다 히어 축약과 조심한다 안코 나오지 안코 애들 야 이거 히어 탈락 맞아 틀려 안코는 히어 탈락이 아니지요 왜 히어 과 기억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자음 축약이지요 그런데 봐라 애들아 안코 보자니 어 니은다면 히어 없지 와우 히어 탈락 이런 애들이 있어요 히어 시 안 보이니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히어 축약과 조심한다 이 말인 거야 썼니 얘들아 히어 축약과 조심한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나중에 자주 나올 거야 히어 축약과 조심한다 여기까지 외웠니 자 요 두 개만 적는다 시작 자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이응준 학생 더 멀어서 유튜브 친구들도 다 빈 백지에 적어야 되는 거야 이거 유튜브로 듣는 친구들은 그냥 숙 넘어가 우리 현장 애들은 다 적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그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문법은 왜냐하면 이따 더 해야 되는데 자음군 단수라 갑니다 자음군 단수나 얘도 탈락이야 탈락 자 일단 자음군을 보자 갑갑 이 비읍시오 얘네들인 거죠 이게 왜 자음군이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우리가 뭐야 군 군집을 새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할 때 군인 거야 군은 그러니까 복수야 복수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음이 군 야 겨를 봤자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군이라는 걸 붙여준 거야 새가 두 마리 있는 것처럼 그 자음군 그럼 단순이 뭐야 단순하지 그럼 단순하지 않다가 단순하게 됐다는 뜻이지 개됐다 단순하게 됐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았다 이렇게 이게 단순화가 됐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고 결국에 두 개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뭐다 탈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 탈락 시작 다음 자음군 단순화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음 끝은 교체 자음군 단순화 탈락 됐지 갑 갑 너 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 요거 보자 쌍받침 겹받침 후받침 이라는 게 있어요 쌍받침은 니네 쌍받침 적어봐 쌍받침 적어봐 시작 니네가 알고 있는 쌍받침 다 적어보세요 온라인 듣고 있는 친구도 적으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쌍받침 아는 거 다 적어봐 쌍받침 하면은 쌍기역과 쌍시옷 까지지요 여기서 갑자기 이거랑 뭐 이런 것 적으시면 안 되죠 굿 이런 거 없지요 근데 왜 쌍받침 적으려면 된소리되기 꾸특받소리 적으려고 하는데 받침에 쓰이는 쌍받침은 쌍기역 쌍시옷 두 개다 그러니까 제발 두 개다 라고 하는 거야 겹받침은 열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겹받침이에요 그래서 쌍받침과 겹받침도 겹받침은 이런 거 병신 이런 거 이건 겹받침 일단 쌍받침은 쌍기역 쌍시옷 얘네들은 되게 많고 이거부터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다음 주 테스트 쌍받침 아는 대로 적으시오 꾸특버스어도 적으면 안 돼 그럼 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거야 이런 나라에 사는 거야 이런 나라에 사는 거야 까압 어우 되게 엄청난 깝인 것 같아요 깝죽 된다 까압 이런 거 이건 약간 좀 웹툰에 나올 만한 단어야 웹툰에 나올 만한 단어 그러니까 쌍받침은 두 개 겹받침은 열한 개 얘는 합쳐진 것 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쌍받침은 의문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예요 얘는 한 개로 치는 거죠 겹받침은 얘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쌍받침과 겹받침을 안다 쌍받침은 쌍기억 쌍시옷이다 겹받침은 여러 가지 섞인 거다 그렇다는 것은 쌍받침은 의문의 개수가 한 개씩이다 겹받침은 따로따로 해서 두 개가 돼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그 다음 뭐냐면 그래서 쌍받침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게 뭐야 복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기억이 됐지 그러면 쌍기억이 기억됐지? 얘는 무슨 탈락이야? 교체야? 그래서 얘는 음 끝 교체고 하나가 하나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안다 했을 때 지읒이 빠지겠죠? 안다 됐을 때 일단 된소리들이 교체가 되는 거지만 니은 지읒 빠졌으니까 얘는 두 개에서 하나가 됐으니 얘는 탈락 현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쌍받침 두 개 쌍기억 쌍시옷 겹받침은 비읍시옷 리을 리을 비읍시옷 리을 리 많은 게 많아요 쌍받침은 얘네 두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음의 개수가 하나예요 얘네들은 두 개예요 그래서 얘네는 음 끝 교체로 넘어가고요 얘는 탈락이라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쌍받침과 겹받침의 차이 약간 이해 안 된 사람 지정도 다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겹받침 발음 간다. 준비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신에서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까지 끝내고 시작. 깔끔하게 4개 남았는데. 그럴 수 있지? 갑니다. 국어의 겹받침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소리가 나는 겹받침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나도 못 외워. 해보면 되는 거지. 목 할 때 이걸 설마 내 목시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 외울 필요 없는 거라고. 히옷 탈락되는 거는 앞에 게 발음하는 거지. 안 따도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 코리아니까 외우지 않는 거야. 어? 끊고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축약이야? 축약 이거. 히읗 조심하라. 히읗 조심해라. 히읗 조심. 히읗 조심. 왜 골. 이렇게 탈락됐죠? 할꼬. 뭐가 됐다 할 때는 이건. 어? 얘 얘 탈락됐죠? 끓다. 얘 탈락됐죠? 갑. 탈락됐죠? 얇고. 탈락됐죠? 됐지? 자 뒷소리라는 건 3. 탈락됐죠? 이 정도 기본인 거야. 근데 이게 중에 여기. 앞소리와 뒷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 거야. 내신에서는. 내신에. 근데 지금 너희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다 외우면 천재인데. 이게 수능을 가르칠 때는 이거 안 외우거든. 수능 때는. 근데 내신 때는. 이게 나와요. 수능은 이걸 외우지 않는데. 내신은 이게 나오니까. 한번 들어놓고. 오늘 다 못 외워도 돼. 오늘 못 외워도 됩니다. 간 다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얘가 이제 문제인 거야. 이 두 개가.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앞소리 나기도 하고 뒷소리 나기도 하고 헷갈린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아까 리을 기역은. 원칙적으로 뭐가 났지? 리을 기역은 원래 뭐가 나냐? 리을 기역은. 리을 기역 뭐가 있지? 다. 원래는 다 기억이 나잖아. 근데. 리을 기역이. 기역. 이거 별 펼친다. 이거 기역. 뒤에 기역이 오면. 다시 리을 기역 받침인데. 뒤에 기역이 오면 기역 기역이 뭐해야 되는 거야. 기역 기역. 충돌되잖아. 왜 이렇게. 너희도 왜 형제끼리 싸우잖아. 이 느낌인 거야. 자 시작. 리을 기역 받침이. 뒤에 기역이 오면. 기역 말고 디귿 오거나 미음 오면 괜찮은데. 기역이 오면 충돌되지. 충돌되지. 그럴 때 뭐가 된다? 리을이 남는다는 뜻인 거야. 다시 봐라. 원래는. 원래. 닭 보문데. 닭 뭐가 돼 이거. 달이야. 닭이야. 닭이라고 하면 얘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뭐야. 리을 따지고 기역 남았지. 원칙이야. 근데 리을. 기억 중에. 기역이 오면. 그러면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왔어요. 디귿이 왔어요. 디귿이 왔지요. 그러면 리을이 남은 거 기역이야. 그럼 있다야. 있다. 얘는 익지. 지읏 왔지. 지읏 왔지. 익지야. 익지. 그런데 리을 기역 때문에 맑게. 기역 왔지. 이때는 기역이 남는 게 아니고 리을이 남는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맑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외우냐면. 다 외운다. 리을 기역 대 기역이면 기역 기역이 서로 싫어할 거 아니야. 너 나랑 똑같은 새끼 있네. 그러면 너 기역 빠져. 이런 느낌인 거야. 리을 기역이 기역 안네. 기역 기역이네. 나랑 기역 기역 똑같네. 기역 빠져.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원래 리을 기역이 기억이 안 올 때는. 그때는 기역이 있어도 돼. 라는 뜻인 거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다음. 이거 외웠니? 야 근데. 이거 니네 몰라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기억 못해도 되지만 들어봐라. 근데 이게 내신에 함정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본 거야 얘들아. 익다 말게. 이거 다 체언이야 용원이야. 용원이지. 니네 용원 체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용원. 동사용사. 체언 명대수. 이거 끊임없이 떠올려야 돼. 문법할 때. 지금 익다 말다는 용원이야 체언이야. 용원이지. 용원일 때 이기려는 거고. 닭과.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기역 기역이다. 와우. 이럴 때는 기역 쌓아가지고 릴 빠져야 되죠. 이거 달과라고 하니 우리가? 전 닭과 춤을 췄어 이럴 때. 달과 춤을 췄다니? 닭과 춤을 췄다니? 닭과 춤을 안 추지만 우리가. 닭 잡아봤어? 아. 저번 달에 닭 잡아봤어? 동날에? 죽는 줄 알았어 야. 자. 그 닭과야. 그 닭이야. 닭과는 이때는 안 되는. 왜? 이때 닭은 뭐야? 체언이기 때문에. 이거 내신 문제야. 맨날 나와. 함정. 흑과 함정. 다시. 어렵지? 이거 어려운 거 알아. 선생님도.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잖아. 닭과 리을 기역. 기역 충돌. 기역 용언일 때는 충돌돼서 이때는 괜찮아. 그런데 맑게. 리을 기역. 기역 충돌돼서 맑게가 되는 거야. 원래는 기역이 나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읽고는 뭐야? 읽고지 읽고. 읽고가 아니라 읽고야 읽고. 책을 읽고야. 책을 읽고야. 책을 읽고야. 이런 거 누가 연구해? 아나운서 갈 사람 돼 있니? 혹시 유나 아나운서 안 될 거니? 유나? 스튜디어스. 이런 거 안 해? 아나운서 안 해? 너 아나운서 안 하니?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 아나운서들은 이걸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뭐야? 읽고는 읽고죠. 얘는 익소고. 그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용언이야. 읽다가 용언이니까. 동사니까. 그런데 체언 가면 그 원칙은 또 다시 안 되는 거야. 복잡하지? 복잡해. 그런데 여기까지 외워야 돼. 내신이 나오니까. 그 다음 리을 비읍도 달라 또. 리을 기억 리을 비읍이야. 얘는 밥 너비인데. 밥 다음에 자음 왔어. 리을 비읍도 원래 뭐지? 리을 비읍도. 리을 비읍은 원래 뭐니? 리을 비읍이지. 얄. 리을이 기본 원칙이야. 리을. 그런데 이때 뭐가 된다? 비읍 되는 거야. 원칙은 리을이야. 예은은 비읍이야. 그래서 밥은 자음 뒤에 밥고야. 밟고가 아니고. 어? 왜 내 발을 밟고 그래요야? 내 발을 왜 밟고 그래요야? 버스에서. 어? 왜 내 발을 밟고 그래요? 우리 밟고라고 하지 않냐 이거? 내 발을 밟고 그래요가 맞아? 내 발을 밟고 그래요야? 아 밥이라니까. 자음 애들은 밟고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어? 왜 내 발을 밟고 그래요? 우리 밟고라고 하잖아 솔직히. 표준바른법에서는 내 발을 왜 밟고 그래요? 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를 많이 틀린다는 거야. 왜? 뭐라고 그랬어? 내 발을 밟고. 어 시험 볼 때. 어 밟고. 어 밟고. 밟고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론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입에 붙은 건 나도 밟고지. 어? 내 발을 왜 밟고 그래요? 하지만 원칙상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봐라? 밟아지. 이때 뭐야 이거? 어 내 발을 왜 밟아. 이건 밟아야. 왜? 모음이니까. 하지 말까? 괜찮아. 한 번만 들어놔. 나중에 또 들으면 아 그때 저게 저거구나. 아니까. 지금 어렵다고 안 들으면 나중에도 처음이면 또 어렵잖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겹받침의 발음이라 어려운 거예요. 넙죽하다 넙둥글다도 원래 리을 비읍은 리을이 원칙이지만 넙죽하다. 왜 이러고 있잖아. 선생님 얼굴 넙죽하지. 넙둥글하지. 이건 널죽하다야 넙죽하다야. 넙죽하다. 넙둥글다야. 이거 보셔야 돼. 그것도 비읍이야. 발음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거 가자. 모음 탈락 간다. 모음 탈락. 자 크었어. 모음 탈락 아까 했죠? 됐니? 자 아까 음운의 개수로 마이너스 1이지? 봐라? 아까 모음 탈락 보자. 음절 수는 변해 안 변해? 얘는 변하죠? 왜? 서어가 음절 수는 이음절이잖아요. 얘는 이름절이잖아요. 음절 수도 변한다. 모음 탈락은 음절 수도 변한다. 모음 탈락은 음절 수도 변한다. 또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안 된다. 커서. 얘가 발음이죠. 원래는. 발음이자 표기죠.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발음이. 그런데 이걸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동음 탈락 간다. 서어라 어어니까 동음 탈락이다. 가 가 타 탑. 동음 탈락이다. 뭐라고요? 동음 탈락이라고 한다. 동음 탈락. 으탈락. 뜨어 떠. 끄어 꺼. 담가 담가. 으탈락. 잠가 잠가. 이거 잠과 아니야? 잠과 아니야. 문 잠권냐 아니야? 이거 틀린 말이야 이거. 알겠지? 잠갔냐야 잠갔냐. 잠권냐 하면 안 돼. 잠갔냐야. 여기까지가 으탈락. 규칙 활용이다. 됐습니까? 적고 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